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월하고 9월이 수능에 나와요 잘 정리해 둘 것 어차피 또 파인할 때도 정리를 제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자료해석 문항의 비중보다 교과 내용 중심의 선지와 보기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마다 선지 보기에 이게 교과 내용이다 자료해석이다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올해 6월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교과를 묻는 겁니다 즉 자료의 내용을 묻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머릿속에 있는 걸 묻는 거죠 아무튼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오답 노트를 가지시고 또 단거나 책인 개념이다를 펼친 후에 자기가 이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그 고지도 이 고지도 부분은 이제 서양과 동양 이게 있고요 또 이제 서양의 고지도는 고대의 지도 5세기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지도들 그 다음에 대항의 르네상스 이후의 지도들 이렇게 우리가 나눴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학의 시대 요건 이제 종교의 시대 항해 중심의 지도 제작 그런 것들이고 동양은 이제 중국의 지도와 우리나라의 지도를 시기 순서대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선 전기냐 중기 이후 후기냐 중국은 이제 송나라의 화의도 명나라 시대의 대명운 일도 또 명나라 말의 또 곤여만국 전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전에 제작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기원 전에 제작된 거는 요건 확실하죠 요 지도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도사적 의의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죠 그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고 요게 이제 푸톨레마이오스 지도인데 아마 푸는 친구들은 요거는 고대 지도라고는 배웠는데 고대의 지도들이 되게 뭐냐면은 5세기 이전이란 말이야 근데 5세기에는 BC도 있고 AD도 있잖아 기원 전도 있고 기원 후도 있고 아리까리 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사상은 여기도 없고 여기는 어디를 중심으로 봤다 그랬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기는 뭐 중심으로 본 지역이 따로 없죠 여기는 이제 중심으로 본 게 이제 중세 신 종교시대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중화사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경위선의 개념은 여러분도 알지만 고대 지도 중에서도 이 푸톨레마이오스 하면 딱 두 개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경위선의 개념하고 도법 지구를 3D로 봤다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푸톨레마이오스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빌로니아는 맞지만 푸톨레마이오스는 조금 그런데 이제 고민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나요 그랬지만 어디에도 지금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예라고 들어갈 만한 것 중에서 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위선 개념이 적용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요기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 거잖아 요기에 들어가는 거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예를 만족할 만한 건 누구야 이거는 아무것도 예가 안 되고 니은하고 리을은 기역밖에 안 되는 거지 요게 이제 기원전이냐 후냐 좀 아리송했어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가에 들어가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푸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AD 한 200년경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 2세기 정도 요 때 제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이 되는 게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석회동굴이니까 뭐 석회동굴이 소위 말하는 카르스트 지형은 우리가 체계적인 학습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주제인데 그래도 꼭 떠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은 석회암의 용식 지형으로 석회암의 용식 지형으로 몰이 쫙쫙 빠져요 요거죠 그리고 석회암은 우리 개념체계도 있지만은 주성분이 뭐다 탄산칼슘 침전이라는 건 이제 고체 형태로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우리가 알자 기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니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면 몇 번을 마주친 적이 있는 우리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집안의 융기로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은 이건 해안 단구잖아 또는 하안 단구라든가 그쵸? 석회화 단구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요거잖아 요거 요거 터키의 튀르키의 파무칼레처럼 석회암 녹음물이 경사지를 흘러내리면서 만든 것이지 형성 원인의 융기는 없습니다 그냥 경사진 언덕을 석회암 녹음물이 흘러내리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단 모양의 지형은 맞지만 집안의 융기가 아니라 그냥 석회암 녹음물이 경사진 땅을 흘러내리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돌리네는 그냥 땅에 있는 꺼진 땅이잖아 땅에 그냥 움푹 파인 곳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뭐예요? 화구, 함몰, 칼데라죠 이건 화산 지형이잖아 이건 석회암 지형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좋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하죠 그래서 보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확인해 드tech